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6일입니다. 벌써 반갑습니다. 참 날짜도 참 잘 가네요. 그죠? 너무너무 잘 갑니다. 꽃빈 거 보세요. 물을 살짝 뿌려줬답니다, 아침에. 제가 늦잠 잤더니 늦게 일어났어요. 우리 도두가 콩이 깨워가지고 일어났어요. 밤새 잠이 안와서 뒤척거리다가 잠이 늦게까지 들었네요. 도두야, 왜 그러고 앉아있어? 똑바로 앉아있어. 어제 내 애들을 그냥 콜라당 밀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똑바로 앉아. 이불 덮어줄게. 가만히 있어. 엄마 청소 좀 하고 올게. 알았지? 아파져 있어. 춥지? 어디서 엄마가 발이 강하고 싹 밀어버려가지고. 아이고 추워. 가만히 있어. 이렇게 덮어줄게.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아이고 있어. 달달달 떨려. 우리 도두. 달달달 떨어. 달달달 떨어. 가만히 있어 거기. 추워 죽겠어? 조금만 일달이 있어. 엄마 청소하고 올게. 콜라당 밀어가지고 추워. 거기 가만히 있어. 어제 저기 섬마을 우리 유튜브님이 상추를 엄청 잘 풀리더라고. 유기농 비료를 줘서 그런지. 그렇게 잘 자랐어요. 저는 이렇게 안 자라는데. 너무 차이가 나죠?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요. 햇살도 좋고. 공기도 좋네요. 오늘은. 아이고 오래간만에 공기가 좀 살짝 커셨어요. 아주 싹 가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며칠 사이에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공기가. 하늘도 조금 맑아졌고요. 아직은 저 산이 뿌옇긴 한데. 그래도 오늘은. 햇살이 좋아서 그런지. 굉장히 좋네요. 날씨는 좀 차가워도. 그래도 햇살이 좋으니까. 찬 것 같아요. 제가 애들이 물을 밤에 열어놓고 잤거든요. 좀 차갑게. 건강하라고. 꽃대를 다 잘라내는데. 또 나와서 또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쁘죠? 이렇게 열어놨어야 차가운 바람. 쐬쐬라고. 그래도. 애들이 건강해요. 차가움을 좋아하니까 애들이. 우리 애들이 아침에 쉬를 해놔가지고. 어제. 제 친구가 오늘 비염기가 들어왔어요. 우리 강아지도 키우니까 비염이 생겼답니다. 어제 저녁때 애들. 털 두 다 다 다리 가그로 밀고. 씻기고 그러고 잤더니. 몸이 피곤했나봐요. 피곤하면 잠이 더 안와요. 응? 그랬고. 윗잠을 잤네요. 아휴. 너무너무 참기가 힘드니까. 우리 코기가 깨웠네요. 시마렵다고. 애들이 신기해요. 그렇게. 오지마려면 웬만하면 화장실에 가서 쌀텐데. 화장실 문을 항상 열어놓거든요. 근데 절대 안 들어가 거기는. 근데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그때서 이제 들어가요 애들이. 너무 웃기죠? 똑똑한거지. 비가 와야지 들어가니. 아휴. 안녕. 아가들. 부렁부렁 아주 그냥 이쁘게. 이쁘잖아. 애들도 이렇게 잘 자라고. 아주 따끈따끈하게 햇살. 햇살 받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응? 씁쓰쳐라. 햇살 잘 받고 있네요. 아이고. 아이고. 예쁘다. 이뻐. 이렇게도 받고. 저렇게도 받고. 돌려줘야지. 아. 아이고.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하네. 밑에들도 잘 자라고 있고. 햇살. 입고자 애들도 잘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요. 아이고. 따라 쏘라. 응? 나는 왜. 아이고. 꼬집게 하는 아이들. 올라온거 보세요. 봉글봉글봉글봉글봉글동. 잘 올라오네요. 이쁘게. 여기는 다 올라와가지고. 얼굴이 몇개가 되는지 몰라. 큰애 하나. 작은애. 이렇게. 나눠서. 예쁘죠? 이 염자. 응. 칼나염자인데. 이렇게. 처음에 왔을때. 쪼금이 하고. 귀여웠는데. 지금은 목대가 엄청 길었답니다. 이렇게. 여름에. 갈 뻔했던 아이인데. 이렇게. 이렇게. 아가를 품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예쁘죠? 얘도 북둥이랍니다. 얘도 북둥지가 2년이 넘었거든요. 응. 얘는 뭐. 너무 예뻐서. 방향만. 돌려주면. 얘네들은. 알아서. 쭉쭉 올라가면서. 탑. 탑을 세우면서. 이렇게. 아가들을. 품고 있답니다. 황금성이야. 황금성. 응. 예쁘죠? 흠. 얘는 꽃피는 염자인데. 우리 집에 들어온 지가 지금 2년이 넘었어요. 응. 3년째 돼가는데도. 꽃피를 생각을 안하네요. 시안에. 올해는 피겠지. 올해는 피겠지. 도. 안 피워요. 응. 그쵸. 왜 꽃을 안 피울까. 시안해. 왜그러니. 꽃피는 염자가 맞는거죠? 맞는거야? 꽃피는 염자라고 선물을 받았는데. 도대체 꽃피는 생각을 안해. 꽃피는 염자라고 선물을 받았는데. 다시 얼굴이 올라와가지고, 화상을 많이 입어가지고, 제가 다 이렇게 꼬집기를 해서 뚝뚝 썰어냈더니, 화상이 없어졌고 이렇게 나온답니다. 예쁘죠? 그런대로 봐주면 하네요. 우리 석연아는 보라보라보라 해주면서 여기 이파를 떨어지는데, 아가들 나오는 거 보세요. 애들 아주, 이 꼬집이 굉장히 잘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100%에 100% 귀여워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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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날씨가 참 좋아졌어요. 아유, 차 밀린 거 보세요. 웬일이래요? 에휴, 무슨 일이야 지금? 차가 멈춰 있어요? 어머나, 무슨 일이야? 어? 여보셔들, 무슨 일인데 차가 이렇게 멈춰 있습니까? 지금, 어? 이렇게 멈춰 있는 거다 또, 아침 시간에 어우, 진짜 많이, 지금 사고를 안 나? 왜 이렇게 멈춰 있지? 안전운전을 하세요, 여러분들. 걱정입니다. 아유. 보두들, 오늘도 행복한, 어? 금요일, 금요일 되시고 불타는 금요일이네요. 어? 아이고. 오늘도, 긴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네요. 어, 맛있게들 담으세요. 우리, 저기, 형님들도 오늘 긴장한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맛있게 담으세요, 형님. 저런 못 가서 죄송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어? 금요일 되시고요, 모두들. 다음 영상 또 찾아뵐게요. 안녕, 어제, 어제는 영상을 못, 못 올렸습니다. 바빠서, 안녕.